자 이번에는 시즌2 성장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도시락을 싸두셨을 겁니다. 무장 칸이 꽉 차있을 텐데 이 무장들을 빠르게 병학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체크 시스템이죠.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바꿀 애들을 한 번에 분해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일단 금패로 바꿀까 동패로 바꿀까 이거 체크해가지고 분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게요. 시즌2에서 개척 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제갈근이 들어가는 덱들이 많거든요. 제갈근이면 어디든 많이 들어가긴 했죠. 시즌1부터. 제갈근도 요거로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경우에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기능을 처음에 보물로 획득하기 이거 누르기 전에요. 이 무장을 잠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을 일단 내가 쓸만한 사성 무장들이 있다 하시면 체크를 해놓고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갈근을 생각을 못하고 시작부터 게임 딱 시작하자 이제 250개 쌓여있으니까 뽑아야 되는데 카님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획득하기 해가지고 바로 체크해버렸더니 제갈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낭패를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획득하기 저처럼 해가지고 체크해서 다 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장수 들어가서 초기화를 눌러보세요. 여기 초기화 리스트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러분들 이 게임은 이제 사성 무장들이 이 병종을 여는데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분들 보시면 제갈근이 아마 들어가 계실 거예요. 제갈근이 워낙 잘 나오는 무장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장들이 막 10개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저 제갈근이 9개 들어가 있죠. 이런 데를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거 초기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화도 일주일마다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초기화로 제갈근을 다시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 제갈근 없어 그래서 유우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갈근을 획득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도 삼성보다는 이 사성 무장이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지금 1서버에서는 과연 어떤 덱이 핫한가 개척할 때 이 게임은 또 이게 청사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 분들이 어떤 덱을 쓰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컨닝이 가능하잖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덱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정보 소교 대교육 제갈근 이게 이제 거의 뭐 교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1과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많이 붙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코스트가 낮은 무장입니다. 코스트가 낮은 무장을 찾다 보니까 오나라에서 이제 대교가 3코스트고 낮은 무장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스킨들도 있고 스킨이나 또 진급 사항이 되게 많이 고려가 돼야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초반에 많이 뜨는 무장들이기도 하고 해서 다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선호되는 무장이 아닌가 싶어요. 또 제갈근이라는 좋은 무장이었죠. 코스트가 낮기도 하고 이 오나라가 왔기도 하고 힐량도 괜찮고 제갈근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아마 자전검이라 생각해요. 자전검이 이게 이제 고정병력 110의 피해를 입히는데 이게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자전검 데미지가 어느 무장보다도 높아요. 1109 이렇게 나가죠. 다른 뭐 정보나 대교는 버티고 소교도 거의 뭐 도와주기만 할 뿐이지 중요한 건 자전검입니다. 자전검이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손권이 하나 있으신 분들은 자전검으로 만드셔서 배척에 쓰시다가 나중에 다시 손권을 돌리기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추천 드려요. 자 그리고 대교 쪽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청랑서를 넣어두기도 하셨는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갑니다. 대교 도교 재갈근 정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이제 손상향을 쓰긴 하는데 이건 이제 개치 정보를 쓰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얘가 자전검을 쓰기 때문에 굳이 딜이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유지력을 좀 챙길 수 있는 대교와 정보가 같이 딱 앞자리를 딱 세워주면은 안정적으로 소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피해 감소 여기 한번 앵무점포 그리고 여기가 전객 소위 여기 단양지책 같은 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단양지책 아니면은 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무장인 박가가 주는 제주작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제주작 같은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침묵을 거는 소교이기 때문에 소교의 침묵과 연계해서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작을 좀 쓰더라. 제주작은